밥 먹고 아침에 밥 차려줘서 올라와서 같이 밥 먹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얇게 가고? 네. 같이 밥 먹고 저희 엄마한테도 큰절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결혼했던 검사가... 양재택이 당시에도 검사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원순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 소송에 휘말려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양재택이 뭔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걸 감추고 싶은 게 아닌가 심스러워요. 8층에 명시 누나가 살았다는 거죠? 2층. 2층에 살고 누나 내과가 8층에 살았다는 거죠? 정재택 아저씨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양재택하고 사귈 때 밥 먹으러 이제... 그건 맞대요. 밥 먹고 아침에 밥 차려줘서 올라와서 같이 밥 먹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양재택하고? 네. 같이 밥 먹고 저희 엄마한테도 큰절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한때 김건의 남자로 알려진 양재택이 나옵니다. 검사 출신이죠. 아 결혼했던 검사가... 그 미혼인 여자 집에 가서... 친척 8층 가서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그게? 아니 저분이 직접 봤지 않은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 친척 8층 어머님이 밥 차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다. 양재택 유명하죠? 뭐 같이 유럽 여행도 갔다. 그리고 김건희는 뭐 둘이 한 게 아니고 가족들끼리 뭐 패키지 여행 간 거다. 섞여간 거다. 그렇게 이제 물타기 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 다 저기 패키지 여행으로 놀러 간 거랑... 어떤 게 실제적 진실인지 그것도 밝히고 싶어요. 그런데 백 번 양 모여서 뭐 패키지 여행을 갔다고 하더라도... 김영숙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유부남이었어요, 양재택은. 유부남을 끼워서 어떻게 패키지 여행을 가요. 전혀 모르던 사이도 아닌데 둘이 친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최원순이 미국에 있는 양재택 부인에게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청금까지 했어요. 어머님이 저기 누구죠? 양재택 검사 와이프한테 뭐 송금했다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때 애들 유학 가서 이렇게 뭐 그때 뭐 보냈는데 뭐... 뭐죠? 우리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사모님하고도 그 사모님한테 송금해 준 거죠. 그리고 양재택은 나중에 뭐 검사 특할비로 그때 다 갚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둘이 사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그럼 2천만 원 또 보냈다는 이건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부인에게 줬다는 거? 그렇죠. 최원순이가 보냈습니다. 아니 엄마... 난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지금 뭐 여기 녹취록에 의하면 친척집에 가서 절도하고 밥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얼마나 친한 분이 친척집에 가서 절도하고 밥도 먹지? 난 아무리 누가 친해도 친척집... 우리 집에도 누굴 초대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친척집까지 갔다? 그리고 제가 이상한 건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김건희가 두 사람 사귀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는 이유는 양재택이 당시에도 검사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원순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 소송이 휘말려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양재택이 뭔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걸 감추고 싶은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그럼 그렇군요. 저는 그것을 행복하지만 지금 말하는IO의 성과가 제거하고 있습니다.